종이팩은 재활용을 거쳐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만큼 일반 폐지와 분리배출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구민들이 재활용 여부를 알지 못해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석우가 우유팩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기 위해 20개 각동 주민센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사물인터넷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은 스마트폰에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내려받은 뒤 본인 인증 후 생성되는 사용자 QR코드와 배출하려는 종이팩의 바코드를 수거함의 차례로 스캔하고 종이팩을 넣으면 됩니다. 종이팩 1개당 10포인트가 쌓이며 100포인트가 모이면 우유 1개 또는 생수 1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쌓인 포인트를 앱을 통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거함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